남은 씨가 45분 후반전 키고프입니다. 남은 씨가 45분 후반전 키고프입니다. 남은 씨의 박목은 서서의 박목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슛! 골인가요? 골이 들어갑니다 이거 아까운 슈팅인데요 골키퍼 화가 냈지만 아직 골인 골인가요? BK 성공! BK 성공! 골 및 구석으로 들어가는 골입니다. 침착하게 넣었습니다. 자 깊어 맞나요? 송봉안의 승리가 결정됩니다. 부담이 나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넣었습니다.